가수 겸 김종민이 결혼 소식을 전하게 기다리는 팬들이 꽤 많은데요. 그런데 김종민의 조카가 김종민에게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다고 폭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출연하고 있는 1박 2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멤버들은 퇴근 미션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어요. 김종민은 가장 먼저 백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에 문세윤은 어제 새벽에 전화한 사람에게 해보라며 김종민을 몰아갔는데요. 결국 김종민은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에 문세윤은 전화를 빼앗아 삼촌 여자친구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무럽고 조카는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 모두를 빵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김종민 또한 다 걸렸다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은 얼마 전 결혼설에 휩싸여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1박 2일 멤버들이 대상 수상을 자축하던 중 딘딘이 우리가 사실 어안이 벙벙해서 대상을 받아도 되나 이러고 있는데 정훈이 형이 울더라. 타고 싶었던 것이라며 큰형 연정훈을 놀렸습니다. 이어 문세윤이 모 멤버분이 대상 공약을 했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시청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그 공약 언제쯤 실행 가능하냐며 김종민을 바라봤습니다. 김종민은 당황해하며 그 공약 누가 했냐며 웃었고 문세윤이 제가요라고 뻔뻔하게 답하자 그걸 왜 내가 해라며 어이없어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문세윤이 저희가 날짜를 발표할까요? 라고 하자 김종민은 포기한 듯 해보라고 했고 문세윤은 결혼식은 9월 말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어 9월 말에 김종민 장가간다. 밥은 제가 뷔페 이런 거 안 좋아한다. 그래서 갈비탕 한상 한정식으로 하기로 했다. 신부는 건강한 분이라고 폭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문세윤은 김종민에게 직접 발표하라고 종용했고 김종민은 얼떨결에 언제쯤 장가갈까요? 여러분이 정해주시면 그때 가겠다고 답했어요. 딘딘은 김종민의 호방한 태도에 시청자 투표받는 거냐? 진짜 연예인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앞서 지난 연말 문세윤은 대상 공약으로 만약 대상을 받는다면 내년에 김종민 씨를 어떻게든 장가 보내겠다고 말했었죠. 김종민은 과거 현영과 공개 연애를 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초반에 열애설이 불거졌을 당시 한 매체는 김종민과 세사연상 현영이 몰래 만남을 가져왔다라는 기사와 함께 두 사람의 비밀 데이트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매체는 공익근무 중인 김종민은 주로 공휴일을 이용해 만남을 가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그동안 수차례 열애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극구 부인했던 두 사람은 2008년 1월 1일 새벽 서울 삼성동 김종민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만나 자동차 한 데이트를 즐겼다라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두 사람의 열애설은 앞선 2006년 9월 방송된 해피선데이 여궐식스 검 특집에서 술기운을 빌린 김종민이 현영에게 치중 고백을 하면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새해 첫날 뿐만 아니라 2007년 12월 25일과 29일에도 비밀 데이트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매체는 25일엔 현영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김종민의 빌라 주차장으로 와서 만났고 29일엔 김종민이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현영이 살고 있는 청담동 모 빌라 주차장으로 가서 만남을 가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2008년 1월 4일 현영은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던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서 김종민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다라고 인정했어요. 김용만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다라고 하자 현영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언제부터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고 함께 일하다 보니깐 친해지게 됐고 친해지다 보니깐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김종민이 2007년 11월 15일 군에 입대해 훈련을 마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음에도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2009년 초부터 연예가에서 결별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현영은 김종민과의 결별설은 사실이 아니다. 남녀 사이가 싸울 때도 있지 않나 부부도 그런데 그냥 그런 것이다라고 이들을 둘러싼 결별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9년 4월 7일 두 사람은 교재한 지 15개월여만의 결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현영의 측근은 두 사람은 간담회 이후인 지난 3월 말이나 4월 초께 연인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좋은 친구 사이로 남기로 했다라고 뒤띔했습니다. 이어 현영이 방송활동으로 바쁘고 김종민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느라 자주 만나지 못해 관계가 소원에 졌기 때문이라고 이별 사유도 함께 전했고 두 사람의 결별 소식은 많은 대중에게 큰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별 이후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가 김종민의 양다리 때문이라는 소문이 확산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는 두 사람이 공개 열애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영이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 속 한 일화가 재조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 방송에서 장윤정이 김종민이 자신에게 프로포즈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MC였던 정영돈이 김종민이 군입대전 장윤정 씨에게 여러 차례 대시한 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 아니다로만 답해라 라고 질문했고 이에 장윤정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장윤정의 대답으로 연예계 공식 연인이었던 현영과 김종민은 장윤정과 삼각관계에 빠져들었는데요. 프로포즈 내용에 대해 장윤정은 김종민 씨에게 최근 1년 이내에 두 차례에 걸쳐 프로포즈 받았으며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프로포즈하고 다녔다라고 말해 현영을 더욱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MC들은 장윤정 씨가 거절하지 않았으니 김종민이 따라다닌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고 함께 출연한 김구라는 현영이 김종민과 삽일 무렵 2개월 동안은 마음을 주지 않은 게 아니냐. 그래서 더 김종민이 방황한 것 같다 라고 김종민을 감싸줬습니다. 하지만 현영은 김종민 씨에게 분명하게 마음을 줬던 것은 10개월 전쯤이고 김종민 씨가 나를 짝사랑한 것이 3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현영은 이어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변치 않은 모습을 보여준 김종민 씨의 모습을 보고 반했던 것이라 더욱 용납할 수 없다라고 흥분했습니다. 이런 현영의 반응에 장윤정은 난감해하며 김종민 씨는 농담으로 던진 말일 거다라고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려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영은 김종민 씨가 원래 여자 게스트들에게 부끄러워 말도 잘 못 건네는 성격이다라고 응수했고 장윤정은 김종민 씨는 나에게 윤정아 결혼하자라고 말을 잘하더라 라고 대답해 현영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들었죠. 이 모습이 예능에서 나왔던 장면인 것을 모르고 진심으로 받아들인 이들이 있어 김종민은 양다리를 걸치는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꽤 오랜 시간이 흘러 김종민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얼마 전 방송에서 김종민은 양다리를 걸칠 것 같은 남자에 지목되자 발끈하며 오히려 내가 양다리를 당했다 라고 고백했어요. 또 김종민은 오래전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생일에 연락이 없길래 찾아봤더니 다른 남자 생일 파티에 갔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는데 이때 김종민의 이야기를 들은 패널들은 혹시 그분이 그분은 아니냐라고 물어보며 과거 사건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종민은 그분은 절대 아니다 라고 말하며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해명했습니다. 현영과 공개 연애를 한 이후 김종민은 꽤 오랜 시간 공개 연애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가상 연애 프로그램에서 만난 황미나와 실제로 커플로 이어지는가 했지만 핑크빛 기류는 오래가지 못했죠. 이후 김종민은 방송에 직접 나와 공개 연애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김종민은 모든 걸 공개 안 하고 싶다. 나중에 결혼한다고 해도 아내 얼굴은 공개하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었다. 개개인의 연애 스타일이 있을 건데 뭔가 잘못되면 비난이 커지잖아. 잘 안될 경우 저만 힘들면 되는데 상대방과 상대방의 가족까지 피해가 가더라.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후 다른 방송에서 김종민은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김종민은 결혼을 생각하니까 점점 머리가 아파지더라.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데 내가 아내가 나이가 불행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한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가만히 듣고 있던 기혼자인 안영민은 그게 제일 나쁜 거다. 시작이 잘못됐다라며 포통쳤는데요. 그러면서 결혼의 무게를 내려놓아라 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 김종민과 다른 MC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공개 연애도 하지 않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그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결혼 발표를 하게 되면 정말 전국민으로부터 축하를 받을 것 같은데요. 올해에는 꼭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말깨부터 축하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